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일단 선관위를 북한이 해킹하려고 했다 또 해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 겁니까? 해킹 시도 건수가 한 4만 건 정도 있었고 그중에 한두 건은 실제로 악성코드가 내부에 설치된 사례였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언론에서 해킹의 기술적인 얘기들은 잘 모르니까 조금 너무 선정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해킹 시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해킹 시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는 이메일을 보냈다든가 열어보지 않은 건 시도인 거네요? 그냥 그런 걸 보내는 거예요 해킹 시도 예를 들면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이 집은 문이 제대로 잠겼나? 그래서 대문을 막 흔들어본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해킹 시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더해서 4만 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둑이 대문을 흔들어본 걸 갖고 주인이 잘못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막 문을 흔들어봤는데 열렸어요 그리고 도둑이 실제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보안 조치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킹 시도가 4만 건이었다 이걸 놓고 선관위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 흔들어보는 거야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그 4만 건의 시도 중에 실제로 문이 열려서 안에다가 이상한 짓 하는 게 몇 건이야? 이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례는 한 건에서 두 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선관위 정도라면 막았어야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4만 건이 다 이렇게 될 정도로 너희들 뭐 했어? 이렇게 남으라는 건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참에 좀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해킹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킹을 당했다 한 두 건이라도 했을 때 이게 북한이 한 것인지 다른 어떤 그룹이 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보통 있죠? 있는데 사실은 100% 북한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북한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건 전 세계적으로 해킹의 배우가 누구냐 이걸 추적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인터넷 IP 주소 이걸 추적해서 어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댓글로 가장 많이 달리는 게 해커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 인터넷 주소를 노출시키겠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그걸 감추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인터넷 IP 주소 즉 어떤 인터넷 주소에서 이런 해킹 코드가 날라왔는가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 표절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똑같진 않지만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문맥이라든가 글 쓰는 파턴 같은 걸 분석해서 그걸 해주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도 이게 동일한 사람이 만든 코드 같은데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이걸 똑같이 그 파턴 분석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커도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해커들도 그때그때마다 자기 파턴을 숨겨가면서 어떤 코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파턴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보기관, 수사당국이 간첩들로부터 압수한 여러 가지 북한 해커들이 만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 간첩들로부터 압수한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패턴 DB 같은 걸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매칭해서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북에 무슨 그룹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미국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다라고 동의했을 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북한의 해킹이라고 봐도 지금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시간 들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발표가 나면 사실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불신하는 게 있어요 못 잡으니까 또 북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실제로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스센터 쪽 시스템이 마비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외신에서는 이거 북한이 해킹한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러시아가 해킹한 거고 북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코드 패턴을 감췄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무조건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패턴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코드 패턴 말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킹을 했길래 패턴이 보이고 북한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일단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일단은 패턴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게 일단은 피해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가 첨부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든가 이메일을 보내든가 아니면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는 이메일 같은 걸 보내서 일단 해킹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깔리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게 깔려야 그다음부터 해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커들은 보통 해킹을 마치고 나올 때 자기가 설치했던 해킹 프로그램을 다 삭제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꼬리가 안 잡히니까 그런데 미처 그런 게 삭제 안 된 PC들로부터 그걸 입수해서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 코드 패턴이, 이 코드를 작성하는 스타일이 어떤 외국 조직과 비슷할까 이걸 대조해서 이거 누가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알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우지 못하고 흔적을 남긴 그렇죠 그럼 흔적을 남기기, 지우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4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니까 그중에는 이메일을 통한 것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첨부 문서를 클릭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부 직원 중에 한두 분이 이제 클릭을 한 거고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보고가 4만 건의 시도가 있었는데 한두 건은 실제로 악성 코드가 내부에 설치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국민들에 대해서 북한이 상용 메일을 이용을 해서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선관이 얘기 나온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니까 약간 이제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해킹 메일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어떤 사유로 계정이 잠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본인 확인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익숙해요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네이버, 카카오 여기를 사칭해서 비밀번호 변경하라는 어떤 이메일이 뿌려졌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접속을 하면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본인 확인을 하게 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니까 그래서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해킹 건하고는 좀 다른 건인 거예요 그게 연속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뭐 내용을 알면 그래 그거 늘상 받는 휴식 메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받아왔던 것인데 이거를 이제 누르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메일을 받았거나 하는 것들은 일단 시도니까 크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오면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거 그렇게 누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걸 왜 눌러?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안 누를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은 어떤 자기가 노리는 대상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특화된 메일들을 막 보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대출 관련한 휴식 메일을 보내면 안 누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메일을 통한 해킹이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굉장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선관위 해킹 이야기에서 잠시 국민에 대한 해킹 시도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정보가 취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킹을 해서 얻어내기도 하고 해커들끼리 개인정보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미 지금 그러면 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가 생긴다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지금 뭐 예전에 있었던 대형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개인정보 유출된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 선관위 이야기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선관위에 대한 해킹을 시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해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해킹 시도를 하다가 이게 공공기관에도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한 지점이 있거든요 국정원이 발표한, 청문회에서, 국감에서 실제로 국정원장이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해킹 시도 건수는 연평균 162만 건입니다 162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해킹 시도 건수는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전자정보 사용률과 인터넷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해킹 시도 건수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도 많은 수비 인력을 동원해서 보안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막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안까지 뚫고 들어와서 실제로 해킹 프로그램 설치에 성공하고 실제 그게 정보 유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지금 해킹 이야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격과 수비가 공격하면 막아내고 또 막아내면 그걸 뚫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또 뚫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선관위를 해킹하는데 이용된 방식이 워터링 홀이라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방식인 거니까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워터링 홀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게 이렇게 물 웅덩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정부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TV를 해킹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합뉴스 TV 종사자들은 어떤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할까 또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은퇴하면 어디를 제일 많이 가실까 그걸 이렇게 특정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트에다가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그건 아니지만 교수들을 해킹하고 싶다 그러면 교수들이 하는 연금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교수들이 많이 가입하는 학회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학회에 일을 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차치 않으면 나한테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겠죠 그 사이트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게시판 같은 데 해킹 프로그램을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덫질 어떻게 보면 쳐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학회에 들어왔는데 게시판에 어떤 초보문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운로드 받으려고 클릭하는 순간 내 PC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제 PC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김승주라는 사람이 또 정부 자문도 하고 방송국도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를 매개체로 해서 방송국 내부나 정부 안으로 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커들도 상당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라든가 해킹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행동 양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목되는 해커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 해커 그룹은 새로 등장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나요? 그러니까 김숙희, 라자우스 되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진짜 이렇게 해킹 그룹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해킹 그룹의 이름은 회사별로 다 다르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자루스, 김숙희 이런 이름이 있지만 그 똑같은 걸 다른 데서는 천리마 1호, 천리마 2호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똑같은 그룹을 두고도 그래서 이름이 되게 많아서 여러 그룹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그룹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룹명은 김숙희, 라자루스, 블루노러프, 안다리엘 이 정도일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북한의 해킹 그룹이고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그룹이 김숙희라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숙희 한때 태영호 의원실 해킹했다고 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숙희라는 그룹이 보통 우리가 가수들도 완전체로 공연하다가 또는 한 두 명이나 한 명에서 독자 앨범 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유닛 단위로 해킹을 하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 그룹 단위로 움직이다가 유닛 단위로 분할돼서 또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컫는 이름들이 김숙희, 라자루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 그룹들이 조금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자루스라는 그룹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해킹을 하는 SNS에다가 이상한 거 막 올리고 사회 선동하는 걸 올리고 이런 것들이 라자루스라는 그룹이 많이 그러면 그 해킹 그룹에 따라서 어떤 의도로 접근을 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블루노르프 같은 데는 인터넷 뱅킹을 해킹해서 금융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해킹 그룹 아니면 안다리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방산 극비 정보 수집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그룹들이, 팀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 이번에 라자루스가 선관위를 해킹 시도하고 해킹 공격을 했다라고 밝혀지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건 역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은 해커들은 처음에는 무차별적으로 해킹 시도를 일단 해요 무차별적으로 해킹 시도를 한 다음에 내가 지금 해킹에 걸린 사람 중에서, 즉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람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 이거를 이제 알아내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일단 정보를 뽑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더 고급 해킹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정부 부처 중에 중요 직군에 있는 그런 그룹들은 그런 어떤 공무원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또 선관위 얘기하시면 제대로 그러면 보안점검이나 제대로 받지 왜 그동안 보안점검을 안 받는 거야?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 지점이 좀 궁금한 게 2012년 그리고 2016년 총선 때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선관위가 그러면 이번에도 막을 수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년에 있는 총선도 좀 걱정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해킹 시도 건수 말고 내부의 악성 코드가 설치됐다 이건 분명히 선관위가 잘못한 겁니다 그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세 건이든 간에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잘못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어떤 해킹에 대한 방지책, 점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립성 의무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관리감독해야 되는 어떤 그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예외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게 선관위가 선관위도 있고요, 국회도 있고요 그 예외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언론의 이슈가 된 거고요 사실은 선관위도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예를 들어 선관위가 국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돼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관리감독 받게 해야 돼 그러면 사실은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국회라든가 다른 곳도 아예 이 기회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제도화시키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선관위만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선관위만 타겟팅하면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국민들께서는 또 이거 왜 좀 이상한데?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거면 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이거 좀 궁금해지긴 했어요 북한의 해커 그룹이 얼마나 크길래 아까 유닛으로 지금 활동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죠, 조직들이 그럼 이 큰 조직의 단위나 능력 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조직의 인원수는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외신마다 인원수가 계속 바뀌어서 되게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지금 정부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자료에서는 북한의 커가 2천 명 또는 1,600명 이 정도 얘기하는 때가 있고 얻을 때는 7천 명, 8천 명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뭐냐면 실제로 북한의 해킹 인력들, 실제 해킹하는 해커 부대 이 인력은 한 1,600에서 2천 명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인력이 한 5천 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해킹을 실제로 하는 부대 인력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 인력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뇌는 한 1,600명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손발이 한 5천 명,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북한의 실제로 해킹을 전담하는 해커 부대 인력은 2천 명 안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묻는 게 북한은 인터넷도 안 되고 못 먹고 살고 이러는데 진짜 그렇게 잘해요? 그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실 거잖아요 사실은 북한이 워낙 외부에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북한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학생들의 국영수 수준이 얼마더라 영어 수학 수준이 얼마더라 컴퓨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더라 이거는 뭐로 평가하냐 하면 국제 올림피아드, 국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수학 경진대회도 있고 과학 경진대회도 있고 또는 영어 토론 대회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도 있고 해킹 대회도 있어요 이런 걸 놓고 대한민국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럼 국제대회에 나갈 일이 없으니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2016년에 북한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전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됐겠네요 이게 ACMICPC라고 꽤 유명한 대회인데 이 대회에 2016년에 김일성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나갔고요 그때 이 학생들이 전세계에서 28등 했습니다 28등 하면 이거 되게 거봐 잘하지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8등이면 그때 한국 대표로 카이스트 팀이 나왔거든요 동률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팀도 나갔거든요 스탠포드 팀은 44위 했습니다 하버드 팀이 3등 했고요 러시아에서 온 대표팀이 1등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 학생들이 한 두 번 정도 이 대회에 출전했던 걸로 아는데 두 번 다 성적이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같은 걸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해킹 실력까지 갖추면 북한은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해킹을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중국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북한에 안 있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킹 실력이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고 동기부여까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력이 입증된 걸로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살 수 있는 그 조건 자체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조건이니까요 거기다 이 친구들은 또 실존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잖아요 우리가 도장에서 무술 배운 거나 도로에서 싸움 박질하면서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정말 해킹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비를 잘해야 되니까 앞서서 선관이나 이런 국회까지도 보안 점검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대응할 수 있는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킹 나올 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인터넷 의존도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전자정부라든가 인터넷 사용률이 높죠 북한은 인터넷을 거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북한은 전원 공격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원 수비수를 하더라도 인터넷 사용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격하기보다는 수비가 훨씬 어렵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이제 대등하게 어떤 걸 이룰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보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인터넷 안 쓰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꼭 인터넷으로 보복 안 하더라도 경제적 제재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을 하겠다 이걸 비례적 대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해킹의 수비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도 보안 수준을 좀 높이고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 방향성까지 좀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외교가 겸비돼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북한 해킹 사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의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